하이리랑 응 어디갔어 하이리 여깄네 하하 오빠 여기 어 하람이 오빠도 나와요 문 닫고 옳지 밖에 응 엄마가 케이크 묻은 거 그게 어 얼른 와 어디갈까 저 근데 슬리퍼가 좀 크지 않나 하이리가 하이리가 자꾸 울어서 아깨 차라리 나와서 저 아저씨도 운동한다 그지 하이리 하이리 운동하는 거 보여 아저씨 아 하람이 하이리가 막 우니까 우리 나가서 저기 가보자 할머니가 춥다 헬로 헬로 한다 저 운동머신에서 하면서 지금 헬로 해준다 그지 우리 오늘은 하람이를 찍어줘야지 하예리는 많이 찍었는데 하람이는 별로 못 찍었어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앞에 안 잡아도 돼 하람아 우리 하람이는 아직 아무도 없어요 아침이니까 일요일 아침이잖아 안 떨어져 염렴하지마 떨어져 어디 어 어 오빠 이쁜거 주웠다 저 아파 아파 다시 업어줄게 응 오빠는 이쁜거라는 거 알잖아 너는 뭐 뭐가 이렇게 저기가 많아 엄마 미안 잠깐만 미안 할머니가 저거 밟았어 아이고 힘들어 할머니 얘는 할머니 힘든 것도 몰라 계속 지 응 지만 지금 할머니 바지가 다 벗겨지는데 지만 지금 계속 지금 할머니한테 그냥 내달려서 안아줘 뭐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누가 너 저기를 받아줄까 하엘아 하엘아 동생이 나오니까 그래 동생 나오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니가 뭐 니가 추워 너 그러면 추우면 안 추워요 할머니도 추운데 지금 저 옷을 덜 누자 어머 언제 올라갔어 하람이 오빠 좀 봐 언제 올라갔어 저기 어이구 하람이 오빠 노는 거 찍어주러 나왔는데 할머니가 계속 이렇게 노는 거 찍는데 어떻게 노는 거나 아기 나온 날 아이고 조심해 저 예쁜 예쁜 풀 또 피었네 저 예쁜 풀 있는데 가서 한번 하고 여기 하자 추우니까 이렇게 하자 이거 봐봐 차라메 주머니가 이게 있어 안해 이거 안해 안 추워 그러면 요렇게 해줘 어머 어디서 어디서 오빠 주머니에서 그게 나왔대네 할머니 목이 지금 그 풀 있는대로 가자 다시 했으니까 할머니 목 좀 이렇게 감싸고 열나니까 목이 저기 하면 어디 있고 근데 꼭 꺾으면 안 돼 공원에 거는 너네 집에도 있잖아 아 너네 집에 있어 할머니 그 마당에 하얀 꽃 그리고 공원에 있는 꽃들은 그냥 꺾는 거 아니지 다 같이 보자고 한 건데 요거 봐 이파리 요 이리 와봐 요 이파리 그때 사진 찍었었지 여기 요 요 요 요 보라색 이파리 이거 이거 어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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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와봐 어휴 거기 그쪽으로 조금 가봐 아이고 뭐야 아이고 목이 있을지 모르니까 옳지 그렇게 폰만 잡고 그것도 뛰면 안 되지 그거 뛰어서 뭐 할래 그냥 보고 예쁘다 해야지 자 뛰지 말고 보여 여기 봐봐 니 봐 살짝 웃어봐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하이리 여기 보고 하람이 자꾸 하리에 나오네 여기 봐 예쁘지 하이리 하이리 줘 하이리 줄라고 그랬지 아니 그거 줘야지 니는 지금 미끄럼 타려고 왔잖아 미끄럼 타려고 온 사람이 자 가 미끄럼 타 그럼 어디다 둘려는가 봐 어휴 어휴 봐라 넘어지잖아 일어나 일어나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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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떡 일어나 울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는 거 봐 우리 아이고 아야 하지 되게 아무튼 너 턱 찔뻔했어 턱도 좀 찌었지 뭐 그리 올라가고 그건 이리 주고 할머니한테 놀아 놀 때나 그거 들고 있으니까 다치지 아 요리 아 여기 물 있나봐 여기 더러울 아침이라 더러울 수 있는데 물이 있어서 에이 니 옷으로 전부 닦으게 생겼다 니가 오늘 제일 처음 탄 사람이야 니 술이 있어 만져보면 니가 제일 먼저 닦아주는구나 안 물었는데 그래 알았어 이제 이미 닦았으니까 털어 봐라 옷이 약간 젖지 됐어 한 번 더 해 이제 이미 탔으니까 이미 탔으니까 또 해 그거 놔두고 거기다 밑에다 놔두고 옳지 쓰레퍼 신었으니까 조심해 잘못하면 넘어지니까 쭈쭈쭈쭈쭈쭈쭈 네 마지막 한 번 더 거미다 진짜 거미다 조심해 슬립하니까 항상 놀이터에서 조심해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발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손가락도 부러지는 애들 많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다리가 아프지 말고 여기서 넘어졌구나 가자 이제 더 놀거야? 그러면 이거 일단은 빠이 하고 요거 빠이 해주고 할머니 힘드니까 동생 한번 봐주고 동생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빠이 해줘 빠이 빠이